출산 감소로 포항지역 어린이집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. 여기에다 포스코가 대규모 직장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, 경쟁관계에 있는 유치원도 폐업을 마음대로 못하도록 돼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생존이 버거운 실정입니다.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포항시 읍면동 중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5천억 어린이집들이 요즘 걱정이 태산입니다. 포스코가 200명 규모의 직장 어린이집 건립에 나섰기 때문입니다. 최정우 회장이 협력사 직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어린이집 확대를 100대 과제로 선정한 겁니다. 건립 장소는 포스코 본사 주차장 옆. 직원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만편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여서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게 더 큰 고민입니다. 그래서 교육하는 사람이 아이들을 뺏길까 봐 절절 내면서 포항시 출생아 수가 2013년 4,548명에서 지난해 3,214명으로 30%나 줄면서 어린이집 역시 611곳에서 453곳으로 26% 감소했습니다. 어린이집이 줄었어도 정원 충족률은 70%선. 근근히 버티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포항시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하고 있지만 직장이나 국공립은 예외입니다. 업친 데 덮친 격으로 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라는 도의원의 요구도 꾸준합니다. 포항의 유치원은 현재 사립 공립 합처 113곳, 5,6,7세 반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모두 교육할 수 있는 경쟁 관계에 있어 유치원 확대는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입니다. 사립 유치원을 폐원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도 출생아가 급격히 줄고 있는 중소도시에는 맞지 않습니다. 어린이집 부실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수급 조절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.